호프신학대학의 권용환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희 호프신학대학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향한 신학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호주 퀸즐랜드주의 가장 큰 두 도시인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양쪽에 한국어 신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또한 호주에서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 저희 학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록 호주에 오셔서 공부하실지라도 따로 영어 시험을 치르실 필요가 없으시며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신학과정을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거나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